단백질 보충제 여름 할인 이벤트 서포터즈 모집 이벤트 브랜드명 프로틴 라이프 퍼스널 벌크 포뮬러 회사명 KPE 진명 뉴트리션 안녕하세요 20년 단백질 전문 기업에서 여름맞이 단백질 할인 이벤트 및 서포터즈 모집 진행합니다 1. 단백질 보충제 여름 이벤트 혜택 제품 구매 시 40% 할인 혜택 제공여 제품명 퍼스널 벌크 포뮬러 소비자가 9만원 할인 40% 판매가 4,900원 스마트스토어 등 프로덕스 771SR 이롱 팟산펌 JM회 JM 개인어 희망 스마트스토어.나버.com slash pb n 프로덕스 8998-234065 단백질 보충제 서포터즈 모집 안녕하세요 당사는 프로틴의 대중화 지향 회사입니다 당사는 프로틴 생산 개발 20년 업체입니다 블로거 SNS 등 온라인 오프라인 서포터즈 1기생을 모집합니다 프로틴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참가 자격 프로틴을 사랑하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모집인원 15분 접수기간 이컨 24층 30일까지 당사 프로틴 제품을 체험 평가하고 블로거 SNS 등 업로드 매월 제품 체험 평가 및 영상 제작 글쓰기 등 홍보 활동 시크릿 미션 활동 수행 프로틴 공식 몰 및 제품 홍보 미션 혜택 매월 우수 서포터즈 선정 및 포상 매월 미션 상품 지원 최우수 서포터즈 선정 및 특별 포상 신제품 우선 체험 기회 제공 접수방법 온라인 메일 접수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포터즈 요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프로틴 서포터즈 신청 이유 프로틴에 관심 있는 분들의 서포터즈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한 후 선착순 연락드립니다 신청 접수 메일 압컴 010270-303 barico 테 삶 55270-303 참고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